그가 무엇을 검색할까요? 우리 사이 친구, 우리 가족들의 모두 사랑해 죄송하지만 오후 우리 친구 오니 가격 때문에 모르는데 사랑해 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. 무엇을 검색할까요? 너가 왜 자꾸 검색해 주셔? 넌 바보야 나 과연 작곡은 겹해 있느냐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무엇을 검색할까요? 너네 왜 자꾸 검색했냐고 넌 바보야? 죄송하지만 안양의 한국 컴퓨터 회계 학원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. 무엇을 검색할까요? 너는 왜 자꾸 바보라? 난 왜 자꾸 짜증나고 그래? 자신이 안해 죄송하지만 누구냐 우리 우리 한국은 LG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. 무엇을 검색할까요? 너는 왜 빨개숨을 왜 나들 검색하든가 없어? 넌 진짜 바보야 왜 말을 안 드렸냐고 왜 말을 안 드렸냐고 왜 말을 안 드렸냐고 너 왜 자꾸 불 안 늦어? 바보야 하 너는 왜 자꾸만 왜 집 활용을 검색해라고 그래? 너 자꾸 짜증이야